안녕하세요 휴대폰 줘봐요 암흑 풀어서 네 누리지 않고 풀먹으러 갈려고 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매 영상마다 추첨을 통해 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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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죠? 안녕하세요 아까 어떤 참새같이 생긴 애가 인터뷰 안 하던 거예요? 네 했죠? 네 뭐라고 하던 거예요, 애들이? 아침에 이제? 아니요, 아니요 잠깐만 몇 살이시죠? 24년 20 이상 어디 가실려고? 저는 친구라고 친구 몇 명이잖아요? 미국 네 아아 형보다 뭐 하시는 분들? 뭐 믿어? 네 이렇게 놀아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있다네 같이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인터뷰 오래 하면 안 돼 괜히 쌈박지 싸움나 뭔 말인지 알지 싸움나면 좋은 거라고? 아이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싸움나면은 내 잘못이여가지고 뭐하냐 진짜 깜찍해 진짜 깜찍해 깜찍해 깜찍해? 네 깜찍해 진짜 깜찍하네 왜 여기는 어 네 네? 이리 와봐 너 네 외모 비화는 아닌데 전부 너무 귀여우셔 네네 너 어차피 얼굴 안 비출 거 알고 사람들 기대심리 만들어서 시청자 올리려고 하지마 어 괜히 기다려가지고 얼굴 비출 수 있어? 비추고 와봐봐 네 비추고 와봐 여러분들 다 속고 계신 겁니다 아 조세야 네 형님 오늘은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치 나 볼 때 각이 없잖아 각이 원래 왜 이래 그냥 혼술각이야 이거 그냥 어? 형님 혼술각은 아니고 보통 이렇게 황금폭 꺼내야지 네 한명만 딱 전해봐봐 한명만요? 알겠습니다 바로 그럼 자 오래간만에 진짜 만나야겠다 어 누구야 누구야 네 아 통화중이네 아 여보세요 어 대겟니야 안 통해 이 새끼야 여보세요 이 새끼 뭐 없네 혹시 저기 어때요? 저기 안 돼 저기 안 돼 저기 안 돼 저기 안 돼 아 저희라니 아하하 일단 나 어때요? 하고 네가 괜찮다 하면 나는 옆에 있어 무조건돼 나는 아 나 어때요? 물어보고 그래 어 뭐 나쁘지 않네요 같이 놀래요? 어 콜 이러면은 그때 그럼 제 친구도 제 형도 있는데 같이 노실래? 한번 너가 다녀하면 나는 무조건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어? 여성분을 네가 하면 안 되겠다 형이 할게 어? 진짜요? 난 그냥 남동 와서 술 먹을래? 이러면 되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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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근데 이거 그럼 제가 이제 좀 공개 좀 하지 않았나? 동물 알잖아 아하하 바로 그냥 나도 뭐 다른 나보다 시청자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난 그냥 꺼 바로 안 물어보고 어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죠? 일로 와봐요 놀러 가는 길? 안되겠다 너 좀 혼내야겠다 몇 살이제? 알았어 스무살? 어디 가시려구요? 친구랑 친구도 스무살? 친구랑 친구도 스무살? 친구야 친구야 자 아니 손 말고 휴대폰 비번 풀어줘야죠 휴대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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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해요? 오늘 뭐해요? 술 마셔요? 어? 누구랑? 우리랑 먹지 인마 당연하죠 제 번호거든요 카톡 할테니까 글로 오면 돼요 알겠죠? 오시면 돼요 진짜로 아니면 둘이 오고 둘이 갈게요 장난이에요 자기야 전화 드릴게요 이따 가자 여기서 이제 가다가 좀 이쁜 사람이 보인다 바로 말 걸게요 바로 바로 그냥 폰 던져 바로 알겠습니다 폰 던질게요 내놔라고 어? 어? 잠깐만 저보고 우승 맞죠? 저기요 헤이 걸 유고걸 에이 아 참 나한테 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 진짜요? 응 살짝 이렇게 치친 것 같던데 아 모르겠다 형 보여줄게 자 안녕하세요 휴대폰 줘봐요 암호 풀어서 네 둘이자 이거 휴막으로 가려고 또 그쪽 옆에는 제꺼 휴대폰 줘봐요 응 안 돼요 네 괜찮다 어 어 맞다 맞다 저 BJ 탐지기라고 하는데 형 좀 찍게요 네 잘 가 애기야 음 음 음 오늘 같이 저희랑 술 마실래요? 세영이는 같이 세영이는 같이 너무 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전에 보내줄게 애기야 그전에 보내줄게 아 진짜로 어 알았어 새 오빠 어 어 뭐야 새 오빠다 아 진짜 뭐야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